저거 봐 정보를 말소시킨다고 미친 와 뼈나왔어 거인이 거인을 먹는 거 처음 봤네 아르민 흥정가 공투중인 병사의 공격시간 단축 아 이거 좋다 흥정가라 그래서 뭐 다른건줄 알았네 병사들이 목숨갖고 뭐하는건줄 알았어 이미 생각이 너무 쓰레기가 다 된거 같애 아 고급 레어메탈 나왔다 3개 좋아요 어 야 에이 1급 흑금중 나왔구요 군다 슈르츠 얘 누구지 아 군타 아 리바이가 얘 뽑은 애구나 진지하다네요 어 아 리바이는 딱 거절할 줄 알았더니만 따르네 아 거인도 원래는 인간이었다 얘가 얘기하지 않았나 음 맥첸 맥첸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막 웃으면서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거든 지금 안쪽 여섯가 대면하고 계실까 우와 드디어 엘렌이야?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플레이 타임 내가 봤을 때는 8시간만에 엘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? 거의 그 정도 6시간만에 다시 엘렌으로 왔네 과연 엘렌은 성장했을까? 야 거인이 인간이라는 말과 인간이 거인이 된거지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아 토론 노노 토론 노노 토론 노노 고급 레어메탈 되게 많이 모았네 잠깐만 아 이건 일반 레어메탈이 또 안나오네 파나? 안팔았던 것 같던데 이건 아마 안팔건데 하급 레어메탈 파네 오케이 어 이건 가도 될 것 같아 자 간다 강화 어 좋았어 270이 되겠네요 뭐야 강화해서 230이란 얘기였어? 이럴수가 아 이제 또 상급 옥철이 있네 말장난 재밌네 이거 옥철이 또 그렇게 나오기 어려웠었데도 상급 옥철이 있단 말이야 멜칠 이제부터 다시 파밍 들어간다 갑니다 에르드진 어 특별작전반의 지위를 담당한다 어 쟤도 상당히 강한 놈이네 자 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음 뭐야 와 미친 이렇게 한순간에 어 살았네 아닌가 헐 버려 어 잠깐만 야 야 근데 얄맹이 개소름이다 이거 진짜 대책이 없다 이거 그니까 원컴 나왔어 선배들이 착하네 그래도 엘맨을 딱 와 미쳤다 이거 개심 노담이다 이거 진짜로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야 이걸 지금 게임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이거 야 잠깐만 제3장 제5화 선택과 결과 어 잠깐만 와 아 어떻게 써야될지 알 것 같다 エレン! 私たちのことがそんなに信じられないの? 嫌です! 俺は戦うことを選びません! 人間のままでもグンタさんの仇を取れる! いい加減にしろ! この分からずやろクソラキめ! エレン! 仕方ない 俺の指示には従いろ 巨人の力も使うんだ 私たちのそばから離れないで ストリーの力も使うんだ あぁ… スタートを42%に出すだけ アッサン! スタートを8%に出すだけ ほ.しっ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스 안주나? 일단 내가 있는 거 쓰고. 오케이. 거의 한쪽 발 잘랐다. 예. 뭐야? 오 두 번 썼어 이게 하나를 쓰면 하나밖에 못 가이더라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 좋았어 오우 샹 슬슨 빙의할 땐가 됐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 좋았어 아 아 안 죽을 거야 아마 어 맞는 거 즐기는 것 같아 맞다 팔 생겼는데 안돼 제발 어 저 뭐 엘빈 아니었냐 누구야 지제 에르드 어 어 이렇게 되면 두 명 죽은 건데 지금 정의 병사 안돼 안돼 페트라 어 미친 페트라까지 다가다니 와 다 죽인다 다 죽어 와 미친 칼도 안들어가 아 아 아 아 와 얘네들 이렇게 간단 말이야 하 아 네가 그냥 변신을 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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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이 아 아 거인네 거인 한번 짱 뜨자 아 으어억 뭐 이건 어쩔수 없어 모두의illas 복수를 해주렀어 내가 여성형 거인은 재빠르게 움직임으로 공격을 펼쳐옵니다. X로 공격을 회피하면서 회피 중에 네모돌진기를 써서 여성형 거인의 체력을 소모시키십시오. 뭔 말인지 알았으. 오케이. 어 뭐야. 그럴 필요가 없는데? 간다 야 간다 야 가자. 들어와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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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라코는 안 되냐? 아 됐다. 일단 피하고 때리자 무조건.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려. 들어와 들어와. 잠깐만 얘 체력이 다는 거야? 우와 내 체력 훨씬 더 많이 나네. 간다. 구석에서 구석에서. 나이스 나이스. 어 결정타 가능해. 그렇지. 발 부러뜨리고. 벽으로. 야 개이득이야. 벽이야. 이거다 야 벽이다. 끝났다. 게임 끝났어. 던져 그냥. 찍어. 이거야. 그렇지. 상상 조어리구요. 좋아. 간다. 레이지 어택. 어 뭐야. 비나. 비나가냐? 어 그렇지. 간다. 끝났어. 끝났어. 안 죽어. 어 뭐야. 뭐야. 피가 더. 피가 두. 두 배였어? 아 이럴 줄 알았으면. 더 아꼈지. 이 페이지네 이 페이지네 이 페이지. 들어와 들어와. 회피해 주고. 약간 기생주 같다. 느낌이. 간다. 아마 좀. 모션은. 이상하게 보일거야. 일부러. 구석에서 때리고 있어선. 잘 안 보일거야. 벽으로 몰아놓고. 때리고 있어서. 조졌. 조졌다. 야. 됐어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됐어. 됐어요. 어어? 어우 잠깐만